257,3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명성 TNS입니다. 명성 TNS은 동산은 2001년 설립돼 2018년 코스닥 시장에 주식을 상장함 동산은 섬유기계로 축적된 경험과 다양한 제작기술을 기반으로 LCD 편광필름 소재를 생산하는 설비 두 차전지의 핵심 소재인 분리막을 생산하는 설비 기타 OLED를 생산하는 후공정 설비 등 장비를 전문적으로 제작 삼성 디스플레이 TFT LCD 공정의 대부분을 동사해 설비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국내 유일의 두 차전지 분리막과 디스플레이 편광필름 제조 장비 전문 업체이며 특히 전 공정 장비인 두 차전지 분리막 설비에 특화되어 있음 대시 주요 생산 제품은 두 차전지 분리막 제조 연신 설비 유니트 장비 및 편광필름 제조 설비 오토 클레이브, 기포제 거장치, 등임 대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본사를 두고 있으며 일본 현지의 설비 제조 및 판매 업체인 MS 저펜을 종속기업으로 두고 있음 재무 대시 해외 판매 감소하였으나 국내 판매의 호조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 성장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율 상승하며 영업 손실 및 순손실 규모 전년동기 대비 확대 대시 순손실 기록 및 계약 부채의 감소 퇴직금 지급 등으로 영업활동 상부 대시의 현금 흐름으로 전환되었으나 재무 구조 안정적 수준인 바 사업 운영상 단기적 자금 흐름은 무난할 듯 대시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전방 두 차전지 시장의 성장 디스플레이 업계의 투자 확대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듯 2023년 1월 27일 기준 장마감 명성 TNS의 시가 총액은 712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명성 TNS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087위입니다 명성 TNS의 상장 주식수는 772만 6156주입니다 명성 TNS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명성 TNS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71.2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12.2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75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879원을 보여주었으며 PBA은 3.2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07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A과 BPS는 각각 3.14배 293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9번지억 원 마이너스 126억 원, 마이너스 4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번지억 원, 마이너스 148억 원, 마이너스 48억 원입니다 명성 DNS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70번지 21%이고 유보율은 512.44%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84.02이며 전일 대비해서 15.37 더하기 0.6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41.25이며 전일 대비해서 2.31 더하기 0.3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성 DNS의 2023년 1월 2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9,21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9,210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9,21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과 같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특별한 힘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0%입니다 현재 장기 이동평균선들이 밀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만 나와준다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종목입니다 다만 골파기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금일 명성 DNS은 거래량 공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0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에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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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에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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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공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명성 DNS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보상도로 사용 가능하고 신도는 FC 있잖아요 treatment plan NC 주의하실 및 차트 분석 접종 중 신도가 의리시지 않게 보giliаст을 모아 tolerant